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국민들께 진짜 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고요.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양당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약간의 신경전 이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잠깐만, 잠깐만 총선이 며칠 남았다고 40일 남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여론의 흐름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총선을 40일 앞둔 지금 현재의 정당 지지도의 흐름은 크게 이러합니다. 이게 어제 KBS가 보도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은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양당의 지금 지지율의 흐름이 작년 9월달부터 대략 이러했다. 그래, 그래, 이러했지. 오케이. 그래픽 돌려보죠. 이것은 오늘 발표된 조사입니다. 더 따끈따끈한 거죠, 어제 KBS 것보다. 이건 갤럽. 오늘은 금요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빨간색 국민의힘, 파란색 민주당. 국민의힘은 373740, 민주당은 3일. 3호 갔다가 이번에 33. 그러니 이번에 조사된 것만 놓고 비교해보면 40, 33이니까 7%포인트 차이다. 갤럽 조사는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총선은 40일 남았다. 송영원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역시나 그냥 무덤덤해요, 저는. 무덤덤하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괜히 준비했네요. 아니, 지금 이게. 아이씨, 예, 말씀하세요. 이게 야구로 치면 늘 제가 야구 얘기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또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는 원인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야구로 치면 한 5회까지 퍼펙트 게임 당하다가 6회 초에 이제 주자 1명 내보낸 거예요. 이제 6회 초에 무사 1루 정도 된 건데. 그 1루에 나간 것도 안타 쳐서 나간 거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이 몸에 맞는 볼을 던져서 지금 1루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직 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4월 10일 선거 때가 돼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주자 1루에 나갔다고 덕아웃에서 혼자 춤춘 선수가 한 명 있었죠. 누구라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장아무개 후보라고 그분께서 혼자 1루에서 혼자 1루에 주자 나갔다고 춤추다가 주장으로부터 따끔한 경고를 받았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 여론조사 그래픽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저게 실제로 그 데이터상으로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좋아하기에는 이런 것이 저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53%밖에 안 나왔습니다. 호남이 그 인구 비례로 지금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의 9.7% 정도 되거든요. 호남에서 53%밖에 안 나오면 민주당이 전국 정당 기지율을 한 2.5% 정도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오차범위를 벗어난 거는 그런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기에는 매우 1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석영호 변호사께서는 약간 겸손 모드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1루에 주자 나갔다고 혼자 춤춘 선수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준비한 거죠? 물론입니다. 어제 KBS 보도의 여론조사를 이게 이제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러합니다. 이거를 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 지금 이렇습니다. 양당의 권역별로 지지율의 흐름은. 서울, 인천, 경기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오차범위 이내니까 사실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네 군데. 서울, 그렇죠? 국민의힘 43, 민주 33, 광주, 전라, 대구, 경북.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서로가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온 것이고. 또 하나 오차범위를 벗어나면서 나온 데가 저기 밑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국민의힘 49, 민주 30, 19%포인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여기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라, 대구, 경북은 각 당에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권역은 다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유권자가 간이 많이 모여져 있는 서울 지역. 이러합니다. 서울만 본 거예요, 서울. 그런데 갤럽 오늘 조사.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국민의힘은 6이 올랐고 민주는 얼마가 빠진 거예요? 4가 빠졌네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43, 민주가 26, 양당 간의 서울 지역의 격차는 17%포인트 차이다. 이런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약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란 등입니까, 빨간 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빨간 등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잠깐 아까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갤럽 같은 조사 기관 기준에 따라서 보면 지난주에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67%였는데 이번 주에 53%로 1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결국에 이제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서울과 호남 특히 두 군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2주 전에 한국갤럽 조사를 이 프로에서 소개를 할 때에 37대 31 정도의 격차가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 국민들 균형 심리 때문에 격차 좁혀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좁혀졌어요. 37대 35로. 그때는 방송에서 안 다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시 벌어졌습니다. 40대 33으로.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겠죠. 사실 공천 파동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쇄신공선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또 하고는 있는데 민주당 상황이 너무 시끄럽고 사실 지지층들도 많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 때 지지를 했던 1,600여만 표. 이 표들이 다 균일한 집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을 포함해서 잘못하면 바로 총선에서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천 파동을 반드시 수습하는 게 민주당의 절대적인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적인 숙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서울 지역은 17%포인트 차이다 이런 것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인 것이죠. 이게 이제 총선이 어쨌든 40일 남았으니까 저것이 이제 저 그래프의 이 선의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터이고 그렇다면 이런 조사가 또 있었어요. 지금 말이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공천 진행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 질문 들어간 거예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죠. 30일. 아유 뭐 이상해요. 못하고 있어요. 56. 그러니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이게 얼마가 더 많은 거예요? 25%포인트 정도가 더 높은 거죠?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죠. 44. 아유 부족해요. 아쉬워요. 42.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조금 디테일하게 봤더니 보세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게 44가 나온 거 왼쪽. 공천이 뭔가 페어하지가 않아요. 불공정해 보여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44로 제일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저 32. 저 뭡니까? 기성 정치를 체인지를 못해. 교체를 못해.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이건데. 서종호 변호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민심이 무섭다. 아마 민심이 정확하게 양당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민심은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입니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좀 더 낮은 자세로 뜨겁게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만하면 반드시 민심을 심판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골프와 선거에서는 고개 들면 서종호 변호사님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다? 진다? 양당이 이제 40일 남은 이 선거전 어떻게 국민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승부처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